진성 진성 마이크 대고 얘기 진성 시치가 불렀습니다 진성도 제가 좋아하는 후배이지만 진성보다 더 잘 부른다 감사합니다 그 이 노래가 제목이 뭐지 못난건은 내가 원래 이 노래를 내가 불렀던 사람이오 근데 진성이가 가사만 바꿔 불렀어 어 그러시구나 배고프다 밥 사줬더니 공기밥 추가 시켰냐 이 못난 뚱뚱한 놈아 아이고 참 야 이 노래 좋아 근데 누가 부르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다른거야 또 어디서 부르냐에 따라서 틀려 태화강 강변에서 부르니까 또 이 틀리네 앵콜 어때 앵콜 정말 이 트로트를 좋아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거야 어르신 앵콜로 한번 갑시다 앵콜 불러면 내 예비사이도 내 앵콜 하나 더 지킬게 아 네네네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김찬 함승과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끝